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제까지만 해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안 좋았는데요. 오늘은 다시 청정한 상태를 되찾았습니다.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조음에서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보이겠습니다. 일부 중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 높을 수 있겠습니다. 당분간 대기질 조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바깥 활동이나 환기하실 때 걱정 없겠습니다. 다만 내일 오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.